성형 수술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셀프 성형기구 단돈 5천원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셀프 성형기구의 실체는 뭘까요? 과연 성형외과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셀프 성형기구를 신중하게 살펴보는데요. 셀프 성형기구가 효과가 있을까요? 세 명 모두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 눌리는 자리에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뼈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턱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셀프 성형기구. 안전기준 마련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처음부터 푸조물을 유혹합니다.